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사실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렇게 전반적인 생각을 첫 번째 비디오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2편으로서 바로 질문에 답을 한번 하기로 할게요. 일단 질문을 보면 대학교에서 건축학교 5년제죠. 지금 졸업 전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이고 이제 재수하고 군본부 마치고 하면 20대 후반 된다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건축이 5년제하고 군대 갔다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사회의 엔트리가 사실 20대 후반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20대 후반인데 PhD 끝내고 포닥하는 애들 있거든요. 외국 애들. 이네들 보면은 진짜 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이건 상황마다 다르고 결국에는 니가 지금은 어리시니까 20대니까 나이 하나하나 셀 때잖아요. 21살이야 22살이야 이렇게 근데 사실 뒤로 갈수록 나이는 별로 안 중요하고 정말 니가 한 게 뭐냐 니가 할 게 뭐냐 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 커리어 팟을 쭉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들 20대 후반에 다 엔트리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빠른다고 해서 저도 사실 제가 한창 준비했을 때 탁탁탁 위학 오고 탁 취직했으면 지금보다 잘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진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들이 그 시간들이 저에게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고 진짜 어떻게 보면 훈련소 생활이 더 편했다고 할 정도로 저는 해병대 나왔거든요. 해병대 훈련소 생활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좀 괴로운 생활이었는데 지나 보면 오히려 더 에너지로 삼아라 그런 것도 에너지로 삼아가지고 내 안에서 폭발시켜가지고 내가 지칠 때 그 원동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쭉 공부하시면서 아도노이라든지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쪽 설계뿐만 아니라 이제 더 어떤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순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프로그램 건축이면 건축 디자인이면 디자인 거기에서 이제 뭐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 부분에 온전히 적응이 됐다는 거예요. 적응이 됐고 여유도 있고 그 부분에 파운데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여유도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라난 거거든요. 되게 많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표가 없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또 목표를 어느 정도 저는 항상 그랬어요. 너 꿈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너 앞으로 뭐 하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이상은 설명할 수 있었다는 생각하거든요. 자기 꿈과 계획과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나의 과거와 이런 것들 가끔 물어봐요. 내가 시간 진짜 많이 줄 테니까 너 뭐하고 싶어?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절반 정도 후배들 보면 약간 멋있음직하게 웃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자기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모양과 어떤 형식으로 같은 걸 잘하더라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여기도 나왔듯이 민폐 이런 거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고 서로 질문 던지고 질문 받고 저도 모르면 형들한테 전화하고 막 물어보고 이러거든요. 비디오를 안 담아서 그렇지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건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막연히 유학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토플, 지아리를 공부하면서 정작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저도 사실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우리를 잘 몰라. 내가 남들이 봤을 때 와 너는 이거 이거 스페셜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걸 잘하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다 달라요. 보는 사람마다 한국에서 저를 보는 사람 회사에서 저를 보는 사람 여기 지금 제가 있는 LA 쪽에서도 컴퓨테이션 쪽 그룹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일할 때 저를 보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것들은 나이가 들면서도 환경과 시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고민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을 와서도 취직을 한 다음에도 회사에서도 계속 내가 뭘 잘하는지 끊임없이 계속 물어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습관과 자세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물론 유학을 가는 걸 준비하거나 해외 취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국내 취직을 하더라도 어쨌든 영어를 잘하거나 경험과 기술이 많으면 그만큼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유학을 간다는 거는 제가 생각해서 유학을 간다는 거는 일단은 드라마에서 헤어진 다음에 나 유학 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절대 아니고 토플, 지아리, 레코멘데이션 다 받아야 되는 거고 다른 다음에서도 간 다음에는 다시 그냥 학생인 거예요. 다시 학생. 학생은 뭐예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배워서 그 다음에 나오면 다시 그냥 초년생인 거예요. 내가 경력이 있어 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레이시 약간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뭘 할지 알고 계속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잖아요.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케이스 더 많이 봤어요. 왜 심각해지냐면 일단 오긴 왔어. 돈은 돈대로 썼어. 나이는 나이대로 먹어 가는데 내가 정작 뭘 하는지 모르고 밖에서 봤을 땐 좋아 보이죠. 근데 안에서 정작 내 자신을 봤을 때 한계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의 한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화적 한계에 계속 부딪히거든요. 이거 다 어떻게 커버할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능력실을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실력이에요 그냥.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학교 프로그램이 날 도와주겠지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가다 동기모임 나가거든요. 서울에, 한국에. 그러면 친구들이 가끔가다 얘기하는 이런 얘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준다는 곳인 걸 알았다. 농담을 가끔가다 하는 얘기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대학 졸업한 다음에 느끼는 거예요. 어? 나 뭐 배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이거를 준비를 해서 플랜을 딱 짜서 가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이 유학을 간다는 거는 해외에서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물론 요즘은 그런 상상은 좀 요즘은 그런 환상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그냥 개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개고생을 해서 그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아갖고 오냐 못 오냐의 차이인 것 같고 거기서는 뭐 돈 많으면 좋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 뭐 인맥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이 나라는 이 이 말도 안 되는 몸뚱아리랑 이 머리랑 이 정신력을 끌고 가야 돼요. 무조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준비하는 게 그중에 하나가 플랜 잡는 거다.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첫 번째 질문으로는 건축위에 다른 분야로도 가고 싶은데 건축대학원 진학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제가 그 과거에 올린 비디오를 언급을 하면서 건축대학원 내 건축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분에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세히 일단은 여러분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대학교 같은 경우도 Graduate School of Design이에요. 그 말인직스 그냥 디자인 대학원이에요. 엄밀하게 이름만 놓고 보면 근데 사람들 그냥 건축대학원, 건축대학원 그래서 그냥 건축대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메인 프로그램들이 딱 건축에 관련된 게 있어서 그냥 그렇지 엄밀하게 학교 이름만 딱 놓고 보면 Graduate School of Design이에요. 결국에는 디자인 대학원이에요. 거기서 내가 만약에 그 건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밟았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적으로 가는 거죠. 가령 뭐 M.A.C. 라든지 M.A.R.A. 라든지 M.A.U.D. 라든지 이런 전문 프로그램을 밟았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겠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내가 예를 들면 의대를 나왔어 근데 딴 일에 그 말은 뭘 내표하는 거냐면 내가 의사로서 자질이 없어서 난 포기한 거예요. 그 바닥에서 나는 내가 제일 에너지를 쏟은 그 바닥에서 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안 되니까 적성이 안 맞든 뭐에 안 맞든 어쨌든 난 그 부분이 안 돼서 나는 딴 거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L.A.R.A.에서 저도 새로 여기 L.A.R.A.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 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이 분야가 자기 분야인지 아닌지 아닌지를 보거든요. 자기 분야에서 어떤 그 승부를 안 보고 자꾸 다른 분야에서 뭔가 승부를 보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좋게 신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공적인 분야에서도 성공을 못 했는데 눈 돌리면 될까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딴 쪽에 한 눈을 파는 건데 제 주관적인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얘기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내가 대학교를 어느 프로그램에 가냐에 따라서 많이 자주자 될 수가 있어요. 건축대학원을 갔잖아요. 그러면 건축에 대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죽었다 깨놨서 일단 건축에 대한 일을 해. 그게 맞아요. 저도 건축대학원을 나왔어요. 저도 M.A.R.A.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요. 건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디자이너들 그다음에 도시라든지 설계들 그러니까 도시라든지 어떤 건축물을 설계할 때 데이터를 다루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툴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동일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 구글 갈 친구도 있어요. 건축을 해서 그 친구는 구글에서 뭐 하냐면 포로볼한 유닛 같은 집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한 번 놀러 갔었는데 이따 많은 큰 구글 캠퍼스 안에 공장에서 이렇게 스마트 하우스 같은 걸 만드는 건데 그 친구도 건축을 했기 때문에 구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저랑 제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 나올 때 제가 보스턴인 대학 나왔을 때 거기에서 같은 프로그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 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같이 했어요. 저랑 MDS MDS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걔는 나이키를 갔어요. 나이키 가서 뭐 하냐면 어쨌든 건물이라는 게 텐션 컴퓨션이 있잖아요. 건물의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휴먼 스케일로 끌어당겨가지고 거기서 신발을 디자인을 해요. 그럼 사람이 어쨌든 간에 건축이라는 건 어떤 환경을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결국 휴먼 비헤리어를 디자인한다고 좀 좁혀봤을 때 좀 더 스케일 다운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환경 운동하는 그 레벨에서 어떻게 보면 신발을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 환경과 계속 인터액션하고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몸들이 움직이고 반응을 할 때 그 친구는 건축에 대한 날리지를 엄청나게 갖다 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전공을 했으면 그 전공을 점점 이렇게 이렇게 꼭지로 몰아가지고 완전 스페셜리스트가 돼가는 거라는 거죠. 제 후배들 중에서도 뉴욕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는 건 저한테 한 번은 만났는데 아 형 제가 진짜 20층에서 50층 100층짜리 빌딩 하이라지 빌딩 우리 회사에서 제가 다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개인적으로 오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층짜리 빌딩들은 다 사무실 큰 사무실이 주잖아요. 개인 얘기 안 주잖아요. 그 사무실 저도 그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전공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쭉쭉 하면서 실무적인 프로세스에서 하이라지 빌딩으로 확 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지금 친구가 5년절 낳았다고 친다면 뭐 M-Arc-2라든지 아니면 AP Advanced Replacement 라고 Advanced Replacement 모르겠어. AP라고 그런 게 있고 거기서 건축 쪽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랜드스케이블 할 수도 있어요. 제 아는 형 중에서도 건축이랑 랜드스케이블 두 개 합쳐가지고 되게 잘 하시는 형이 있거든요. 그 형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보싰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스페셜라이즈되어 있다고 친다면 이제 다시 약간 우리 얘기로 좀 더 다시 약간 돌아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 GSD 같은 경우는 디자인 대학원 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처럼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시어리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히스토리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에너지 쪽을 공부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MIT의 빌딩 앤 테크놀로지나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완전 구조적인 걸로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더라도 인더스트리에서 되게 많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략을 짜야 돼요. 나를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이 시장에서 어떻게 올려놔야지 좀 내가 잘 팔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내 과거를 좀 끊임없이 보고 여기서 이거 하나 얹혀지면 다 대박일 것 같은데 그럼 그걸 투자를 하세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일단 딱 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돼. 전부터 맞춰서 대학 들어갔어. 그다음에 출직하는 건 다 설계사무서밖에 안 보이잖아요. 유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정말 20세기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22세기 초반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가면 오히려 더 컴피티션이 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이렇게 나를 제대로 디자인하면 시장이 그 디자인을 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칭찬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그리고 일단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하게 되면 지금 모르겠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어떤 여러분을 제가 쿡쿡 찔러서 자극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콕콕 찔러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딱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보시면 지금 이 분 같은 경우도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내가 한번 쿡 찔러 보면 이게 이제 가서 내가 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졸업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가서 정해진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답만 먼저 딱 말씀 놓고 드리면 지금 이 마음이 들었잖아요. 지금 그냥 하세요. 지금 그냥 하세요. 인터넷 찾아보면요. 강좌 자료 다 나오거든요. 심지어 학교 강의 그 신라버스까지 다 다운받아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동영상 강좌도 다 볼 수 있고 저는 주변에 후배들도 그래요. 형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그러면 말만 해. 물어보기만 해.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다들 알아요. 하고 싶어하는 거 알고 내가 이 부분에서 이게 더해지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할 수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냐 안 하냐 해서 다 갈리는 거예요. 가면은 물론 프로그램이 해결해 주겠죠. 계속 과자도 내주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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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TA TA 두 개 RA 두 개 그랬나?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비디오처럼 학생 때 외부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인데 유튜브로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돼. 시간이 안 남아요. 그 비싼 학비 주고 계산하면 하루에 거의 몇 십만 원 내는 건데 그 돈 내고서 딴 거 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나마 돈 벌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교 일을 해라. 어차피 리서치 연장선이고 티칭 어시스턴트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수업 내용을 같이 가르치거든요. 교수랑. 그리고 이제 애들 Q&A 받고 저도 이렇게 할 때 보면 학생 중에 10명 중에 1,2명밖에 못 따라와요. 제대로. 10명 중에 1,2명밖에 못 따라와요. 예를 들면 제가 RATA 했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코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그 교수님 자체가 어마어마하셨고 지금은 없습니다. 안 계시는데 여러분 전 불행합니다. 그분 밑에서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관심이 있어서 다른 학교 커리큘럼이나 교수라든지 그 사람이 했던 작업도 쭉 보면 대충 이게 나오거든요. 대충 나와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한 분야에서 한 10년, 20년 하잖아요. 딱 보면 어떤 단어를 쓸 때 키워드 하나 딱 던질 때 저 사람이 딱 나와요. 그게 다 견적이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10명이면 물론 이제 거기에 우리 같은 전공자 학생도 있고 비전공자 그러니까 뭐 엠아크라든지 뭐 MLA라든지 그런 데서 셀렉티브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10명 중에 제대로 따로 온 애들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해요. 정말로 그 분이 만들어진 머티를 따르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소화를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실무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미리 그 수업 들었던 형한테 그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MIT에서 일할 때 한 2년 전부터 그걸 공부했어요. 예를 들면 컴퓨테이션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또 흔히 이제 글라스포4를 많이 시작을 하니까 벡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지금 글라스포4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가 다 있거든요. PDF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운받아가지고서 계속 하세요. 계속 그냥 하시면 돼요. 어차피 가서도 비슷한 거 배우고 내가 알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전 학교 그러니까 학교 학생당 900명 정도 되는데 900에서 1300명이 된다 하더라고요. 대충 한 그 학생들이 하루에 우리가 강의실 하나 열어보면 이제 애들이 와요. 올라와 이렇게 코드 위다웃 프론티어라고 우리가 이제 스튜디언 그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오면 그네들 거 도와주는 거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학생들 그래서 뭐 랜드스케이프 하는 친구들 건축하는 친구들 얼반 하는 친구들 같이 이제 우리가 도와주죠.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해진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학생들 이랑 가끔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담당 교수 이야기를 하죠. 하면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담당 교수랑 약간 비슷한 걸 가르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더 실력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딱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계시면은 이 선생님한테 내가 내 난이도가 여기야. 그러면 여기밖에 못 배워요. 내 난이도가 여기야. 그러면은 물론 이걸 못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제가 뵙던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 저기 안드로메달에 계신 분 와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족족 다 가르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레벨에서밖에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학비 내고 같은 돈 내고 얼마나 다른 인포메이션을 가져와요. 이해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관심 있으면 계속 해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사실 스물다섯 살 때 제가 스물 네 살 때 스물 네 살 때 군대 제대하고 쌀업을 하나 시작을 했거든요. 3D 그래픽 쪽인데 뭐 그때 당시는 3차원 그래픽을 잘 쓰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해가지고 쭉 또 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고를 나왔어요. 요즘이야 공고 느낌 좋지. 옛날에는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너는 고등학교만 졸업해 다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는 형이 친형이 아니 저희 친척 형이 공고를 가서 그 형 옆에서 오토캐드 R11인가 그거 하면서 어 이거 새로 나온 게임인가 하면서 따라하기 시작해다가 그러니까 공업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오토캐드 배우고 3D 쪽 배우고 제도 도면치는 거 이런 거 다 배워가지고 이제 대학 가서 또 새로운 걸 계속 거기 위에다가 업고 업고 업어서 계속 자라나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뭐 에듀케이션 백그런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MIT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MIT 가서도 사실 저는 흔히 얘기하는 청강 도강을 많이 했어요. 중간중간에 수업 들어가가지고 듣고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일단은 내가 지금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계속 찾아요. 구글 다 했잖아요. 다 구글로 하고 구글 들어가면 웬만한 정보가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한 시간만 서치하면 적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치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이시라고 한다면 공부하시면서 지금부터 그냥 하세요.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그래 지오메트리 알아야 된다면 벡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벡터는 뭘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추상화할까? 어떻게 상상할까? 이런 거 타피를 찾는다던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뭘까? 데이터의 종류는 뭐지? 찾아보세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뭐 이런 프로그램 랭귀지가 있네?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네? 이거 배워볼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혹은 MIT 같은 게 스마크스 프로그램 있죠? 디자인 앤 컴퓨테이션 그룹이 있고 저희 하버드 GSD 같은 경우는 엠델스가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카네기 멜론이나 유럽의 델프트라든지 아니면 코넬도 있고 이게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대충 흐리 대충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정말 건축이 너무 타이틀에 있다. 아니면 패브리케이션 이쪽이 너무 굉장히 타이틀에 있다. 아니면 아 되게 좀 지네릭하게 배운다. 이런 것도 좀 판단하고 들어가서도 각각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 포스트 어드바이스트 마스터 이름도 좀 있는데 하여튼 그냥 메스터 말고 약간 이렇게 MS나 MDS나 스마크스나 이런 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학교가 책임을 안 져요. 야 너 리서치해.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수업이 있으니까 듣고 리서치해. 그냥 졸업 논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뭔가 가이드를 해주겠다. 지금은 이제 M.A.크고 하니까 야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도 설계하고 뭐 빌딩도 설계하고 뭐 랜드스케이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졸업자 폼리 이렇게 해서 내자. 이게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뭐 컴퓨테이션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한번 그 이렇게 한번 이렇게 포스트 어드바이스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이런 자질이 있다고 일단 여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규 프로그램 혹은 학교 프로그램이 이걸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거둘 뿐 프로그램은 거둘 뿐 저희 제가 가끔 가다 졸업생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게 공부 되게 많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적응 못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간 친구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뭐 SOP 관련된 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뭐 해당 교수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아보고 자신을 팔리게 어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 뭐랄까요 이거는 어떤 포인트 워낙 포인트가 많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디미션 커미티야 그래서 내가 학생을 뽑아야 돼. 한국과 같지 않게 학생들이 쭉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스크린 안 당하고 대학 본부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한 50명이 있어. 여기서 10명으로 추려야 돼. 그럼 여러분 누구 뽑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잘해. 전 세계에서 다 지원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막 2개, 3개, 10개씩 쓰니까 그림 막 겹쳐서 쓰게 되면 막 진짜 몇백개, 몇천개, 몇만개가 오겠죠? 거기서 50명으로 추렸어. 그럼 다 잘하겠죠? 그럼 이 50명에서 누굴 뽑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때그때마다 제가 그 교수님들의 어떤 커미티의 그 분위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교 교수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디자인해 나가고 나가는 방향성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아 이런 학생 뽑으면 얘가 더 잘할 수 있겠다. 아니면 우리 프로그램이 빚을 낼 수 있겠다. 아 얘는 다 비슷비슷한 대부분 건축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하는데 어 얘는 약간 특이하네 되게 백그론도 좀 특이하네 한번 뽑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핸드폰 케이스가 100개가 있다고 친다면 그 중에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딱 누구한테 팔릴 것인가.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엔 정했어. 10대 여자아이들한테 팔릴 거야. 그럼 리서치를 해야겠죠. 10대 여자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가령 제 조카 같은 경우는 아 뭐 여자아이들이 보는 그런 어떤 드라마라든지 만화 같은 것도 있고 그때 쓰는 언어 유행어 같은 것도 있고 색감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했던 것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한번 언어가 포장이 될 수 있겠구나. 맞춰서 포장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딱 타겟팅해서 준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미션을 받기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나라는 어떤 캐릭터 나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임 안에 나라는 캐릭터에 어떻게 강점을 더해 나갈까 인생의 어떤 라이프 롱 프로젝트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이 있고 각각의 교수들이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나가고 각각의 교수들도 약간 관심사가 조금씩 달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수가 힘이 있는 교수냐 힘이 없는 교수냐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이 어디미션 커뮤니티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위치에 있냐 없냐도 봐야죠.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너무 브로든해가지고 저도 이렇게만 정보를 쉐어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 대학교 재학의 성적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어디미션을 보면 대부분 학교 증명서 포트폴리오 GRD 토플 점수를 이렇게 요구하는데 대학교 성적은 크게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3.67 이거는 제 생각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좋은데 저는요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군대학이 전까지 저는 춤을 추고 다녔잖아요. 제가 프로페셔널 댄서로 있었잖아요. 방송 잡히고 이러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을 들을 수 있겠어요? 대출을 해야겠죠. 그럼 친구들한테 대출 부탁하고 그때는 춤으로 성공할 줄 알았으니까 프로텍까지 들어가고 또 이제 방송 같은 게 말이 방송이지 리허설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딱 그 시간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 몇 시간부터 가서 대기를 해야 되고 또 그거 하면 팀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유일하게 저랑 제 친구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대학교를 다 이제 안 다니고 거기서 또 이제 안 잘리려고 오히려 또 학교 부분들은 등한시하고 그랬었어요. 더 이제 괜히 못 와서 팀에서 제외되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때 거기에 미쳐있어가지고 저는 학점이 뭐 승비를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좀 데이터를 드리면 학점이 2.8인가 2.9 나왔었어요. 4.0 스케일로 4.0 한국은 4.5 스케일 많이 쓰죠. 4.5 스케일로 하게 되면 3. 몇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 들어가보면 학점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예요. 3.0 이상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미달돼가지고 미달돼서 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쩌겠어요. 저 같은 경우 답이 없었어요. 그냥 냈거든요. 내서 됐어요. 저 같은 경우 됐으니까 여기까지 받겠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학교에서 명시되어 있는 점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플 예를 들면 100점 100점 무조건 넘어야 돼요. 안 되면 스크린 당해요. 대학본부에서 스크린 당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예를 들면 내가 교수랑 막 친해졌어. 제가 지원할게요 했는데 교수들이 어디 미션을 내 걸 못 봐. 왜? 대학본부에서 스크린 당했거든. 왜? 여기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걸 못 넘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스트릭트한 학교가 있어요. MIT 같은 경우 되게 스트릭트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학교들도 있고 대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면 저도 틀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명시된 부분들은 다 넘는 게 좋다. 보면 대부분은 GR 같은 경우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평균이 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토플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미니멈이 이거야.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학점도 평균이 이 정도야 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미니멈이 이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로 갖고 대학본부에서 작은 학교도 있고 일단 올리는 학교들도 있어요. 어쨌든 컴퓨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대충 감이를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점은 높으면 좋죠. 높으면 좋은데 당연히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은 비슷비슷하면 뭘로 뽑겠어요. 학점이 좋은데 뽑겠죠. 그만큼 얘가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되게 모하나게 열심히 하는 애구나 라는 게 상대적으로 검증이 된 거잖아요. 학점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굳이 재수강을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학점이 몇 점이 안 돼서 학점이 예를 들면 특점 점수가 있는데 그걸 못 넘어서 졸업하기 전에 재수강을 해가지고 대기업 취직한 케이스가 있다. 이런 케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재수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면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계속 마음에 걸릴 것 같다 하면 재수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의 어떤 과거를 그냥 말씀드리면 전 학점이 2.9인가 2.8인가 그랬고 그런데 저는 대학원 학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대학원 학점은 다들 잘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GSD 있을 때 디스틱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점점점점점 올라가는 모습들 가령 내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C, B C, B, C, B 이랬어. 그런데 3학년 4학년 5학년 되니까 다 A, A, A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구나. 저도 또 제가 SOP를 쓸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학점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이해를. 내가 학점이 안 좋았던 이유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춤을 춰 수 없고 춤추면서 어떤 것들을 많이 배웠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난 스타트업을 했고 만약에 내가 학점에 포커스를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스타트업을 하고 거기 안에서 이런 일도 해보고 이런 것도 경험해보면서 이런 인테리스트가 커진 거고 네가 봤듯이 나의 레즈메가 이러한데 이런 모든 스타팅 포인트는 거기서 온 거고 거기서 모티베이션이 지금까지 온 거다. 내가 비록 학점은 안 좋았지만 나는 이런 이런 어떤 열매들을 갖고 와서 전혀 다른 지금 내가 전혀 다른 플랜을 지금 난 계획을 하고 있고 동시에 나는 학교 공부에 대한 어떤 열정들이 어떤 학부 때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네 대학원에서 그 열정을 폭발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상황이라도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드라마로 만드냐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딱 아 얘한테 우리 워디미션을 줘야겠다. 얘 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해볼 게 중요하고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나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겠다는 것도 보여요. 설계사무소 가서 10명의 설계사무실을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사실 다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고 다 다른 포텐셜이 있어요. 다 다른 히스토리가 있다고요. 그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나를 포장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른데 딱 정하잖아요. 학점 이거 맞아야 되고 어디 대학 나와야 되고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지 대기업 들어갈 수 있어. 생각해보세요. 다 완전 엄친아, 엄친 아들, 엄친 딸을 만들어놓고 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난 다른데 이거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저 그렇게 했으면 저도 지웠다 깨우던 여기까지 못 왔죠. 생각을 바꾸세요. 바꿔서 내가 진짜 다른 건 모르겠어. 내가 이거 하나는 진짜 자신 있어. 다 들어와. 할 정도로 어떤 내가 많은 영역을 딱 구축해놓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전쟁을 치러야지 안 그러면은 이건 100점 100패예요. 제가 여담이지만 한국에 있을 때 삼성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스펙 갖고 갔으면 삼성이 저를 거들떡 봤을까요? 거들떡 안 봤을 거예요. 뭐야 얘. 좋은 대학도 안 나왔어. 학종도 개판이네. 한국적인 어떤 크리테라로 놓고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 안에서 몇 개 어떤 포장들이 더 덮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와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됐겠죠. 근데 하여튼 인생을 좀 이렇게 넓게 어떻게 나를 디자인할까를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이 보세요.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되는 것 같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과연 어떤 식의 캐릭터가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 뭐 남들처럼 가이드라인 맞추는 거 다 좋아요. 거기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녹화할 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다시 추가로 올립니다. 그 성적 그러니까 어디미션과 성적에 관해서는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그레이드 카페라고 있어요.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그레이드 카페를 가보시면은 그 연도별로 원하는 프로그램 학교에서 내가 뭐 어디미션을 받았다. 아니면 리젝트를 받았다.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 학점이 이렇게 나오고 GR이 이렇게 나오고 토플이 이렇게 나와서 리젝 받았다. 이렇게 나와서 붙었다. 장학금을 얻으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쭉 훑어보셔도 좋고 근데 이제 함정은 그거죠. 올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합격해서도 안 울리면 모르는 거고 떨어져서도 안 울리면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학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좀 감각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인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다 좀 나태해지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로봇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인간들은 서 있으면 안고 싶고 앉고 있고는 눕고 싶고 그렇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노력 안 해도 잘 되고 싶고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계속 그렇게 비교하게 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이런 숙성과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역으로 이용해서 나를 달리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야, 나 이런 거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딱 어떤 목표가 정하면 주변에 친한 형들한테 얘기를 해요. 물론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피드백도 받아야 되니까 형, 저 이런 거 할래요. 저 이거 되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피드백도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거든요. 일단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될 것 같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오딘하고 노 밖으로 달리거든요. 쭉 달리는데 이때 이때는 진짜 속도전이야. 무조건 내가 1년, 2년, 3년이고 압축해하고서 공부를 해가지고 달려나가야 돼요. 제가 아는 형이 얘기했던 건데 어떤 의미로 보면 단거리 달린다는 마음으로 마라톤을 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달리다 보면 또 돼요. 그럴 때 그 피드백 중에서 야 그거 안 돼. 그거 해봤는데 안 돼. 아니면 뭐 약간 조롱 섞인 것들 야 해봐. 아니면은 뭐 거기서 야 진짜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를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잘 나눴다가 내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끌어다가 에너지로 쓰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 에너지는 부정적 에너지로 갖다 태우고 긍정적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갖다 끌어당겨 쓰는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그룹을 만든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는 그러거든요. 항상 내 생각과 나를 분리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말도 많이 하는데 나는 우리가 다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생각하는 나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따로 대상화시켜가지고 네가 오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로남보를 시전하게 되면 그게 시간이 가량비에 어쩌듯이 그게 된다고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안 된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해서 저는 약간 그런 케이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은 내가 하기 싫은 거랑 내가 하기 싫더라도 너는 해야 돼. 거기서 너는 또 나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시키는 거죠. 제가 그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에너지로 갖다 써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모티베이션들 필요한 것 같고 모티베이션들이 튕겨져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길게 글도 써주시고 스스로의 경험도 공유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어떤 저도 형들한테 받고 변화된 저의 어떤 프로세스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띵킹 프로세스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한다. 저도 배운 것들 저는 멘토가 아닙니다. 저도 인플루언스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음식점의 부패 부패 정보의 부패를 딱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같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특별히 디자인 쪽에서 이렇게 하는 컴퓨테이션 쪽 이쪽에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더스트리가 커져야지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것들을 바로 이해를 해가지고 지금이야 스페셜리스트이지만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설계 초창기 때 오토캣을 쓰는 사람은 욕 되게 많이 먹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선배들한테 야 이 선맛이 있지 이 라인 이거 펜이랑 이것도 모르면서 설계를 해?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다 어떻게든 당연한 거고 요즘은 다들 리빗이라든지 스케치업 다 쓰잖아요. 그쵸? 코딩이라든지 컴퓨테이션 띵킹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세상들이 혹은 저와 같이 이렇게 컴퓨테이션 부분들 디자인 테크놀로지 그런 인더스트리 들이 좀 더 커지고 커지고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인더스트리 를 더 키워나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뭐 그런 포지티브한 사이클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비디오가 길어졌는데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이 있으면 좀 디테일한 얘기를 던져주시면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